오늘 라이브는 크록스랑 제페토 캠페인 챌린지 이름하여! Come as you are UGC 챌린지입니다. 이번에 크록스랑 제페토랑 뭔가 한대요. 연합을 했대. 무슨 말이라고 해야 돼? 맞아, 콜라보! 바보 멍청이! 해볼 게 뭐냐면 제페토를 깔아놨어요. 플러스를 누르면은 비디오를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톡스 쇼츠.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서 고양이 캐릭터로 변신하고 유니콘 캐릭터로 변신하고 그리고 나비 캐릭터로 변신 딱 하고 그다음에 체리 캐릭터로 변신을 하는 건데 이거 하려면은 다섯 개의 캐릭터를 미리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저는 미리 일단 제 캐릭터를 이렇게 꾸며놨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주인 닮아서 못생겼어요. 치지 마세요! 광고 중인데 나쁜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본 캐릭터 고양이, 유니콘, 나비, 체리 네 개를 더 만들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유니콘을 미리 만들어놨어. 이거 봐봐. 개 잘 만들었지 않음? 이거 너무 잘 만든 거 같아. 나머지 캐릭터를 컨셉에 맞게 한 번 꾸며봐야 돼요. 옷들이나 악세서리들 있는지 한 번 싹 둘러보고 잘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고양이 컨셉으로 한 번 만들어볼게요. 이걸로 해서 검정색 머리로 이런 거 어떤? 검은 양이 신발은 검정 계열로 입혀서 넣어볼까? 이거 있다! 검정색 크로스. 저의 고양이 착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블랙 톤으로 신발은 크로스로 맞췄습니다. 다음 나비라고 하면 나플라플 프릴 원피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나거든 이거 좋다 나비 딱 이런 거 찾고 있었어 신발은 아무래도 화이트 톤이니까 화이트 신발을 신겨주는 게 좋겠죠 싹 다 화이트면 조금 밋밋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크록스에 지비츠 이걸로 포인트를 주고 저희의 나비 착장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제일 나 닮았어 이게 생얼의 잠옷 차림인 나라고 먼저 옷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꼬질꼬질한 옷으로는 남자를 꼬실 수 없어 체리처럼 상큼한 옷을 빨리 입어보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신발은 체리니까 핑크색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가보고 체리까지 완벽하게 비디오 만들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적용을 해주면 돼요 기본이었다가 고양이, 유니콘, 나비, 체리 사운드 추가 하나 해가지고 좋습니다! 됐다! 보자! 자 기본 나오고 고양이! 어라! 아 나이스! 아 너무 잘 만들었어 그냥 유니콘! 와! 졸리지? 우와! 와 모델 아니냐? 완벽해 완벽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걸쳐가지고 제펫도에서 크록스를 만나볼 수 있다니 오케이 거기 가보고 싶어 교실! 기강 좀 잡을게요 제가 얘들아 자리에 앉아 내가 반장이니까 선생님이 종례 나보고 하래 언제부터 반장 되셨어요? 아 한 달 됐잖아 앉아 빨리 집에 가 다들 아 핸드폰 가져가 얘들아 핸드폰 가져가 아 핸드폰 여깄어 어우 시끄러워 어우 못 있겠다 저기 못 있겠어 어우 야 편의점도 이렇게 뭐야? 이게 종기야? 야 지금 우리 학교는 찍냐고 적당히 해 일단 우리 같이 롯데월드 가자 롯데월드로 오세요 안녕하세요x3 아이 반갑습니다 저거 타러 가자 저거 차이로 스윙 뭐냐 내가 당신이 저녁 저거 좋아 준비를Get 일부로 다행히 문 tackle 해설 독 employees 그리고 심심 hot 도 sar 여기는 lynching cir 불지rail 자 이렇게 열심히 크록스 아이템으로 캐릭터도 꾸며보고 커맥스 UR 챌린지도 참여를 해봤는데요. 제가 또 쇼폼 콘텐츠를 평소에 자주 만들다 보니까 힙하게 캐릭터들을 잘 만든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